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20년도 4월 15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총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과 자행 등 증거물들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이런 증거물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과거와 참으로 다른 그런 평가기준이나 자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은변을 갖고 있더라도 또한 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그런 업적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걸출한 필력을 갖고 있거나 그 사람이 젊은 날 아무리 걸출한 걸재주를 갖고 있는 명성을 얻은 사람이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그 엄청난 증거물을 눈감고 부정선거에 침묵하거나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부정선거가 없다고 잡아뗀다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부정선거가 도대체 어디에 일어날 수 있냐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저는 이렇게 조용히 자신에게 답합니다. 그렇구나 저분은 본래 저 정도 수준의 인간이구나 인간이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 말이야 어떻게 그따위로 할 수 있어 이런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근본이란 것이 저 정도에 불과하구나 이런 평가를 내리고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접어버립니다. 저런 불효의 인간이구나. 다음 질문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더라도 어떤 국가는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와 정도와 또 무엇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자신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당장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국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중국인들이 아무리 자기 나라 역사를 자랑하고 덩치를 자랑하고 돈 자랑을 하더라도 중국이란 나라가 또 중국인이란 국민이 거저 그런 나라와 국민일 뿐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들이 자국의 인권이나 자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이나 그리고 인접한 국가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와 발언을 보면 그냥 거저 그런 국가와 거저 그런 인간들의 모임이구나 이렇게 그냥 평가하고 맙니다. 그들 스스로 어쭈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저 민도나 국격이란 면에서 보면 거저 그런 나라 정도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접습니다. 이 땅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날 자신들이 만들어낸 공적을 두고 물론 공적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저것을 자랑하고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사람들도 거저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개인을 평가할 때 부정선거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관심 있게 보는 것처럼 한 정권이나 한 국가의 수준을 평가할 때 인권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편적 가치 중에 가치인 인권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많은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북한인권법 시행 4년입니다. 9월 4일날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날입니다. 2019년 9월 4일날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 실태 기록 보존을 위한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 기록센터 그리고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 기록 보존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북한인권 문제를 대변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인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인권정진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 북한인권법이다. 늦어도 늦어도 너무 늦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북한인권법입니다. 그러나 그 북한인권법을 문정부는 철도철미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외교부의 소극적 태도를 북한인권법 자체가 완전히 사문화될 지경에 차고 말았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했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항상 인권을 부러졌습니다. 문 대통령도 인권변호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흔히 사람들이 2019년 9월 외교부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문제협력대사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초대대사는 이정훈 대사고 직전 외교부에서 3년 동안 인권대사를 지낸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대사가 임기가 2017년 8월로 만료된 뒤에 정부는 부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그 문제를 그냥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7월 달에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시나폴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도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북한인권대사 공성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절차와 관련된 일이지만 대사인명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가급적 서둘러서 북한인권대사를 지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에 필수적인 북한인권재단은 정부와 국회가 이사장을 포마한 12명의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아서 4년째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9월 1일 날 독일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인터뷰를 마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아주 당당하게 중국으로 하여금 보편적 가치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장소에서 독일 외무장관은 홍콩 보안법을 폐지해달라 유엔 독립감시단이 위구르족 주민들이 대거 감금되어 있는 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입니다. 저는 참 독일인의 요구가 부러웠습니다. 선진국은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포들의 고통에 애써 눈을 감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사회는 우리 자신이 거저 그런 나라임에 지나지 않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나라 자체가 한 단계 진보한다는 것, 더 나아진다는 것은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 특히 같은 동포 입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 그 노력의 첫 출발점은 바로 어렵게 출산된 바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 것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공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